1. 그는 뭐하고 있나요? 1. 그는 뭐하면서 뭐를 하나요? 3. 그림 속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동작 관련 내용의 질문 예를 들어 지금은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한 문제를 같이 연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타자이 쪼샘마 타자이 쪼샘마 그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타자이 쪼쪼예 타자이 쪼쪼예 그는 숙제를 하고 있어요. 조 조 예 조 하다 조 예 숙제 2. 타자이 쪼샘마 타자이 쪼샘마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타자이 쪼샘마 타자이 쪼샘마 그녀는 노래 부르고 있어요. 쪼샘마 노래 부르다 그들 무엇을 하고 있나요? 탐은 정자이 티 쪼쪼예 탐은 정자이 티 쪼쪼예 그들 쪼구하고 있어요. 티 쪼쪼예 쪼구하다 4. 타자이 쪼샘마 탐정자이 쪼샘마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탐정자이 파이저 탐정자이 파이저 그녀는 사진들 찍고 있어요. 파이저 사진맞다 5. 타이빈 윤동 이빈 쪼샘마 타이빈 윤동 이빈 쪼샘마 그는 운동하면서 무엇을 하나요? 타이빈 윤동 이빈 틴 잉류 타이빈 윤동 이빈 틴 잉류 그는 운동하면서 음마를 듣고 있어요. 틴 잉류 음악을 듣다 래오 타이빈 칸 댄시 이빈 쪼샘마 타이빈 칸 댄시 이빈 쪼샘마 그는 티비 보면서 무엇을 하나요? 타이빈 칸 댄시 이빈 쪼샘마 타이빈 칸 댄시 이빈 쪼샘마 그는 티비 보면서 밥을 먹어요. 치 타이빈 쪼샘마 타이빈 쪼샘마 타이빈 쪼샘마 그는 그림을 그리하고 있나요? 부 타이빈 쪼샘마 부 타이빈 쪼샘마 아니요 그는 속올질을 하고 있어요. 시 왕 속올질을 하다 바 타문 쪼샘마 타문 쪼샘마 타문 쪼샘마 그들 쪼샘마 수용을 하고 있나요? 부 타문 쪼샘 지싱처 부 타문 쪼샘 지싱처 아니요 그들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쪼샘 지싱처 자전거를 탔다. 쪼샘 타자이 시이이풀 마 타자이 시이풀 마 그는 옷을 빨고 있나요? 부 타자이 칸뻑 부 타자이 칸뻑 아니요 그는 신문을 보고 있어요. 칸뻑 식문을 보다. 시 타자이 카츠마 타자이 카츠마 그녀는 원정하고 있나요? 부 타자이 칸완지 부 타자이 칸완지 아니요 그녀는 양말을 신고 있어요. 칸완지 양말을 신다 우리 한 분 테스트를 해볼까요? 준비好了吗? 시작 一 他在做什么? 항 3. 他们正在做什么? 4. 他正在做什么? 5. 他一边运动一边做什么? 6. 他一边看电视一边做什么? 7. 他在画画儿吗? 8. 他们在游泳吗? 9. 他在洗衣服吗? 10. 10. 他在开车吗? 他在开车吗? 10. 10. 감사합니다.